특별상 성명 안효상 위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제4회 싹 넥스트탑모델 선발대회에서 남다른 끼와 재능을 보여준 것입니다. 2018년 8월 1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합장 위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제4회 싹 넥스트탑모델 선발대회에서 남다른 끼와 재능을 보여주었으므로 성명 정대환 싹 넥스트탑모델 금상 성명 김수빈 위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제4회 싹 넥스트탑모델 선발대회에서 남다른 끼와 재능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8년 8월 9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합장 양정형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대상을 받게 된 김민성입니다. 이 싹 넥스트탑모델 대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참가를 하였지만 정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정말 말만 하는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더 변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!